아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한 게 떴는데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한다 미국의 기사인데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한다 2주간 880만 명 미국에 무슨 일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최근 2주간 880만 명이 회사를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880만 명이 결근을 했다고 통계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주간이다 결근 사유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첫 2주간 결근자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기존 최다치는 지난해 1월 660만 명이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근로자들이 이 같은 기록적인 결근은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돼 노동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군인까지 투입했다 하던데 근데 지금 미국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만 명씩 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사 보셨어요? 아델! 여러분들 가수 아델 알죠?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이 가수 알죠? 원래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오미크론 이거 때문에 다 취소됐대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다 취소돼가지고 아델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SNS에다가 그 해명 영상 찍어서 올렸던데 야 하는 얘기가 스탭 중에 반 이상이 다 그 뭐냐 오미크론 확진됐대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 정말 죄송하다고 아델이 막 올렸던데 야 스탭 중에 반 이상이 확진된 거면 그냥 미국은 그냥 인구의 반이 지금 확진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도 확진자가 그렇게 늘고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만 명씩 나오고 그러면 한국도 결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한국은 그냥 재택근무를 하겠죠? 물론 꼭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군이 있긴 있지만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도 결근을 하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미크론으로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한 사망률 1% 그 다음에 오미크론 때문에 봉쇄를 하고 출근을 안 해서 직장을 안 가서 생기는 사망률 100% 요즘 이런 짜리 돌더라고요 일 안 해가지고 돈을 못 벌면 그건 그냥 사망률이 100%인 거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도 이제 그냥 진짜 이제는 빡친 거라기보다는 열받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지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냥 어차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맨날 봉쇄하고 출근 안 하고 일자리도 안 찾고 그냥 집에 있으면 이건 뭐 사망률은 이건 굶어 죽는 사망률은 이건 100%다 백수로 몇 년을 지낼 수 있냐고요?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오미크론이 하루에 막 10만 명씩 나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와 이거는 출근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 백수가 되더라도 집에서 백수로 쉬더라도 좀 일정 기간 내가 백수로 있어야 되겠다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백수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 다들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대략 한 계산해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벌어놓은 걸로 지금 버티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내 사랑입니다님은 2년 버틸 수 있다고? 와 그거 되게 오래 버티는 거 아니에요? 안 한 팀이면 1년? 먹고 집밖에 안 나오면 3년? 이야 아 근데 미국의 또 이렇게 맞아 많이 결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실업급여인가? 어 미국에서는 그거 실업수당인가? 실업수당인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준대 그러니까 그걸 신청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냥 버티는 거지 아 그리고 이 기사 봤는데 이 기사 봤어요?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뭐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니고 PCR 검사받고 연골이 썩어 콧구멍이 하나가 됐습니다 와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이 기사 봤어요?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콧구멍이 하나로 합쳐진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17일 온라인 미디어 댄24는 아르헨티나 남부 산타크루즈주에 사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24살이에요 사연에 따르면 간병인으로 일하는 클라우디아 세라는 작년 8월 산타크루즈주의 한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세라는 늘 받아왔던 검사였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검사에 임했다 그런데 검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간질거리는 증상 이상 증상을 느꼈다 당시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이후 콧구멍은 점점 커졌고 중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급기야 두 개의 콧구멍이 한 개로 합쳐졌다 와 이게 뭐야?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감염으로 코의 연골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염으로 A씨는 PCR 검사의 부작용이라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맞아떨어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형적 콧구멍을 갖게 된 세란이 이전의 정상적인 콧구멍을 복원하기 위해선 성형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문제다 콧구멍 사이 경계를 복원하는데 최소 2,000달러 한화 약 2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는 감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뇌로 올라가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지? PCR 검사를 받는 게 이렇게 무슨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다는데? 그리고 병원 가서 이거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그렇게? 와 이게 가짤까? 진짤까? 자 그리고 이건 또 홍콩의 이야기인데 최근 여러분들 홍콩 방역 당국은 햄스터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00여 마리의 햄스터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놀란 홍콩인들이 행여나 해가 닥칠까봐 반려동물과 함께 외국으로 가기 위한 전세기를 구하는 중이다 뭐 홍콩에 부자들 많으니까 야 근데 햄스터를 2,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홍콩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세기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제로 코로나로 일반 항공편이 막히자 전세기를 구해 반려동물과 함께 외국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6일 홍콩 방역 당국은 햄스터 등 설치료를 판매하는 애완동물 가게 직원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나선 홍콩 어업 농업자연보호부는 이 가게의 햄스터 11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원을 햄스터로 추정했다 아직 감염 경로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방역 당국은 예방 전 조치로 홍콩에서 판매 중인 2000여마리의 햄스터를 안락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햄스터 판매 가게에 다녀간 손님 150명은 경비 조치를 했다 야 이것도 가능해?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애호가들은 성급하고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홍콩 정부는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야 그러면서 이제 또 홍콩인들은 홍콩을 떠나려고 지금 전세기를 마련하고 있다는게 실제로 여러분들 홍콩이 이제 국가보안법 시행을 한 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100% 이제 정치로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홍콩을 떠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일단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보안법 시행 이후 1년간 홍콩을 떠난 사람만 8만 9천 2백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홍콩의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떠나는 사람들은 다 어느정도 이게 여건이 되니까 떠나는 거지 가진 것도 없고 막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떠나고 싶어도 그건 못 떠나지 대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만 뿐만 아니라 저쪽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아 그리고 중국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동계올림픽 지금 중국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일단 베이징에서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추측하기에는 오미크론이 중국으로 들어간 거는 해외에서 배송된 택배에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왔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해외 택배를 받으면 코로나 검사해라 라고 여기에 시민들이 아주 황당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해외 택배를 받은 사람은 가서 코로나 검사해야 됩니다 역시 중국 아 아주 빈틈이 없구만 아주 근데 뭐 중국 사람이 이걸 들었다 황당해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 깔으면 까야지 안 하면 또 어떤 불이 생길 줄 알고 깔으면 까야지 아 그 다음에 중국에 이런 사연이 있는데 4,500km를 말 타고 설날에 설날에 이제 고향에서 보내려고 고향을 간 중국 20대가 화제라고 합니다 중국의 설 그러니까 춘지애죠 춘지애를 고향에서 보내겠다고 말을 타고 4,500km를 고향길을 갔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이건 뭐 그냥 그냥 진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이건 무슨 뭐 컨텐츠로 한 거야? 이건 진짜 유튜브 컨텐츠인데 이건? 이건 정말 대박 컨텐츠인데? 자 한번 봅시다 21일 중국 극목신문에 따르면 29살인 르샤오윤 이름이 르샤오윤이라는 청년인데 나약한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이번 춘지애때 말을 타고 고향에 가기로 결심했다 얘 인플런스 아니야? 그는 작년 7월 3만 유엔 564만 원의 거금을 들여 말을 구입해 신장에서 출발해서 총칭으로 갔다고요? 오마이갓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국 지도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보이죠? 이게 한국이에요 여기가 한국이고 이게 중국인데 여러분들 신장에서 신장이 여러분들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중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4,500km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한 900km인가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5번 이상 해야 되는 그 거리를 말을 타고 간 거야 말을 타는 방법조차 몰랐던 그는 시작부터 공경에 빠졌다 안장을 잘못 얻는 바람에 말등이 벗겨져 탈 수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처음 두 달 처음 두 달은 약 25kg 무게의 짐을 둘러매고 말을 끌면서 걸어서 1000km를 이동해야 했다 1000km를 말 끌고 25kg 장비를 매고 걸었다고? 아니 몇 개월을 걸었는데 말이 식중독에 걸리고 어? 말이 식중독에 걸리고 늑대를 만나는가 하면 갑자기 닥친 한파로 추위에 떠는 등 숱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귀성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의 도움은 그가 좌절하지 않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양가죽에 새겨진 중국 지도에는 그의 여정을 인증하는 소인이 빼곡히 찍혀있었다 야 근데 가다가 늑대를 만난다고? 중국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길 사이에서 늑대 만나고 말이 식중독에 걸리고 말이 살아있다는 것도 아직 되게 신기하다 말 관리 제대로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더 신기한 게 이제 200km만 더 가면 끝난다고 합니다 총 여정이 얼마나 걸렸냐? 5개월 와우 5개월 150일 동안 4,500km 하루에 30km를 걸었네 와 하루에 30km를 걸었어 30km 말을 데리고 물론 말을 타고 간 길도 있겠지만 말을 타고 하루에 30km씩 5개월 그러면서 설은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움을 준 많은 사람에게 고향의 명물인 오렌지를 선물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오토바이를 사지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사도 4,500km면 그것도 방송 콘텐츠야 방송감이야 그것도 말이 좀 불쌍하긴 하다 진짜 여러분들 코로나 중에 참 지구촌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참 지구촌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슬픔